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에 급격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겨눈, 암살을 노린 테러가, 총격 테러가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트럼프 후보의 귀를 스치면서 암살은 미소에 그쳤지만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도 준비돼 있고요. 외신들은 난리 났습니다. 과연 미국 대선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김지혜 돌직구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